어 왜 화면에 안나오지? 어 나왜? 어! 어 벌써 무서워 오케이 해보자 카테고리 바꿨어 안 바뀌었어? 왜 안 바뀌냐? 어 나 바꿨는데 갑분싸 방종각이냐? 아 근데 왜 한글 펴치 안... 아 근데 왜 한글 펴치 안... 하... 오... 어? 저 왜 이렇게 커? 야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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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벌써 힘들어... 어허... 어허... 아... 아... 도시님 많은 달러 감사합니다 띵오마 아 이거... 아 이거 더블 무리트 해야돼 이거 진짜로... 나 이거 채팅창 안 보면서 한번 못 봐 이거 못해 게임 어이씨... 키킹님 감사합니다 아...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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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다 이거... 나... 나 진짜 못할 것 같애 이거... 나 이거 더블 무리트 해가지고 채팅창 보이소 해야돼... 아 창문 들어가면 되겠다 창문 들어가면 되겠다 어우 나 못하겠다 이거 한 명 불러와서 같이 하자 짐짐 머니 감사합니다 어 걔 무서워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무서운 게임 처음 해봐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아 여백 여백 불편 이 정도 여백은 참아주면 안 될까 여백 여백 불편해 나도 여백 뭐야 누구 안 데려와도 소리 질러서 다 깰 것 같네요 셀식꾼이 감사합니다 이러면 좀 안 불편하죠 이러면 인정? 아 뭔 말인지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았어 캠을 이렇게 치워버리면 아 개꿀 아 어디다 놓으면 잘났다고 손 여기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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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왼쪽 위 왼쪽 위? 오케이 화면 화면 괜찮 아 이 정도는 볼만하지 솔직히 가자 아 가만히 있다 여기다 ㄱㄹ뿔 이거 다윗, 다윗, 다윗 또, 다윗! register 오른쪽, 오른쪽 아래? 오른쪽 아래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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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ㅆ케 오케이 오케이 비롯한 이거 들어서 어, 아멘 아 조금만 위에 아 오케오케오케 게임에 안보자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저 장중무가 나온다 이제 아 저 장중무가 나온다 이제 아 내가 움직여야 되는거야 이거 아씨 어떻게 움직이는거지 오 아 아 돈을 꺼 돈을 꺼 돈을 꺼 씹어야되 아 아 돈을 끌게요 아 아 여기다 진짜 숨소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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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어떻게 끄지 이거 아 아 숨이 안 쉬어져 아 소리 너무 큰데 인정? 아 아 이거 색깔 빨간색이야 아 그씨 아 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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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디가 아예 꺼졌는데? 아이디가 다시 로그인해야 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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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어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서운 거 아니야 사실? 괜히 쫄아있던 어 딱 봐도 어 제일 무서운 제일 아 정문 정문이 어디지? 여긴가? 어 아니 오래된 반향나무 그림 경비에 경비가 있네 은센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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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약간 뺑뺑이 각이거든요? 중국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배선생님 지금은 대만의 김일 아 지금 여기가 대만 대만 게임이었죠 대만이랑 중국이랑 전쟁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네 뭐야 이거 피 어 손잡이 이거 뭐야 근데 피 피 먼저 뽑아야지 일단 어 피가 아닌가 오오 아 개꿀잼 아 밝은 것을 보니 마음이 편해지는구만 아 아 아 아 아 저것은 지옥이야 다른 길 찾아야 돼 아 아 아 이것은 지옥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! 아 나 정말 너무 두렵다. 아 큰일 났다 이거. 아 나갈래. 도망쳐. 아 쟤 거실이잖아. 나 이 패턴 알아. 이거 누르면 이제 막 갑자기. 붉은 바퀴부터 뜨뜨뜨뜩 하면서 깨어난다고. 아 가지마 이 바보야. 거기 지옥이야. 어. 어. 아까 그 화면에. 게임 시작할 때 나왔던 그 여자다. 이름이 위중장이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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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중전이야? 아. 아. 더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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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야. 그냥 왓. 내가 살았서 사줄게. 나는 그냥. 내 의사도 좀 물어보라고. 플레이 의사도 좀 물어봐. 나. 한 번씩 말 보고싶어서. 오. 진짜. 뭐가 있네. 오. 계속. ake. 저거 있네? 와.. 평구 모양 평구야아아아 평구 먹거리 평구 지금 항공에 있는데 오 그냥 지나가시네? 아 쟤 근데 아까 저 여자 아까 그거 있잖아요 트레일러에서 막 뭐 뭐 이렇게 하던 앤데 아 무서워 언제 돌변할지 몰라 도망쳐 도망쳐! 어? 어? 오! 더 오다! 이걸로 이걸로 빼 헛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 우산 우산으로 하는 거구나 오케이 하차! 즉 어 개굴 하사모 하사모 설마 그 소리는 아니겠죠?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? 안 주고 가버리는 엔딩을? 난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도망쳐! 아 그렇게 자유도가 높은 게임은 아닌가 어휴 왜 자꾸 가만히 있지를 못해 정서 불안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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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.. 어? 어? 여자 발이 이상하다고? 오! 주인공 발도 이상한데? 여기 따라가면 되는건가? 뭐야? 내가 총알받아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그대들의 방패라네 으아아아아아아 경과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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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철분일수도 있잖아 아하 어쩐지 피라기엔 너무 많은걸 지나갈 곳이 다래밖에 없는거야? 난 미안해 널 믿지 못해 미안해 아까 트레이를 봐버렸거든 미안해 널 믿을 수 없어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하 얘는 한국식 약간 한국식 이름인데 얘는 중국식 이름이네 아 위중장 아 저거 안돼 중장님 국뽕이가 뭐지? 백선생님 난 그분이 이눈조차 그렇게 함부로 못 불러 소문으로는 전쟁 때 가차없는 살인자 하셨다고 국뽕이가 뭐지? 가풍사 크흠 아 이거 이리와봐 왜 나한테는 숨어 아 개인들이랑 작당이라도 하나? 헉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아버렸어 오 거의 용관무쌍 매일 누군가 갚은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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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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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어디야 돌아가는 길 뭐야 저절로 움직여 어 어 어 어 어 어? 어 잠깐만 이거 위중장 아냐? 어? 갑부싸 내 최애캐가 아 눈뜨지 마라 진짜로 눈뜨면 내가 눈을 감을지도 몰라 아 뭐야 이제 이제 방예흔으로 플레이 해야되는거야? 뭐야 그냥 우와 그냥 죽여버리네? 아 나 이거 더이상 못치러 예흔이가 컷이 예흔이가 컷인 아니었어? 갑부싸 뭐 어떡하라고 스킬 사목 핫 핫 핫 와 뭐 어쩌라고 나보고 이 무릎뿔는 대체 뭐 어쩌라고 나보고 단서 만물의 법칙으로 바퀴를 돌리면 열리는 나의 길 넉 아 뭐 어쩌라고요 어엉 어 촛불 개꿀 설마 올라가야 하는건가 못올러가네 뭐 어쩌라고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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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지 대화가 적히는 쪽지도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골라왔던 도서에요 정말? 저도 그냥 공부하는 거 금지는 도서를 익힌다고? 난 이곳을 빠져나가야겠어 도망가버리기 도망쳐 안전하려 도망 سے 도망쳐 도망가 도망가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대제이싱니셔 뭔 소리야 이 자식 아 숨참치러 가는거구나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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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숨 계속 참으면은 이렇게 되는거구나 오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아 도망가야 돼요 아 도망가야 되는구나 괜찮아 한번쯤 죽을수도 있지 좋은경험이야 뭐야 아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어허허 생명의 강은 흐르고 영혼은 끊임없이 오운을 내립니다 잠시만요 뭐야 아 한번 죽어가지고 다시 온건가? 아 죽어서 다시 시작하는거야? 아 죽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오는거구나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아 이거 못 지나갈거 같은데? 아야 나 무서웠어 무서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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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 빨리 지나가 제발 제발 빨리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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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식 그냥 먹는척하고 있는거 아냐? 나 가면 안먹는데? 맛 없나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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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바로 제발 어디야? 어디야? 여기야? 숨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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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어어어 어어어어억 어어어억 진짜 이러고 하지 말라고 아 더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발 거룩하는 맹수는 제가 좀 몸과 마음을 맞추고 성생을 할 것을 굳게 맹수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군인학교야? 3층에서 기다린다고 그랬죠? 3층으로 가자 3층으로 가자 가지 말라고? 타코야 키볼님 타코야 키볼님 가지 말까요? 가지 말까요? 어 뭐야 갑자기 잠겼어 아 담았수도 아 담았수도 아 물 좀 더울게요 나 지금 아니면 못 더워 내가 볼게 아니요 그러니까 아이 얘기하면 바이러스 矢 아 이랠 아니 거 Leslie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개무섭다 진짜로. 와 혼자 자야 돼. 룸메 버니. 버니 한국 같잖아 지금. 진짜 하지 마라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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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ryip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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ip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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iiip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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! 아! 이걸 주사기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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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못가겠어 무서워 어? 숨다가! 지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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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멍청아 왜 무빈 지리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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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달려 아! 발스런! 어 이거 해야되는데?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핫! 핫! 도상이나 망장이 파추진의 제사밥 보건실 복지에서 발견 막냥에게 제사벨을 부친 후 숨을 잠고 그곳을 당장 빠져나와라 다른 거 아니지? 저저식 설마 핫 핫 엑 야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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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나가야 된다고 하지 마라 진짜로 울어버릴수도 있으니까 진짜로 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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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밥이다 어? 어? 안 돼 어? 안 돼 야 다시 줘 다시 못 쫓아 안 돼 안 돼 안 돼 왜? 갑부수 아하 나 하지마 나 하지마 아 바다 떠면 된다고? 숨 참아 어 그러면은 제삿밥을 먹고 나갔다 들어오면은 제삿밥에 하나 더? 아 개꿀 아 다시 나가야 돼? 아 진짜 나가기 싫다 시력검사 스위치 켜라고?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는데? 아 이거구나 어 개꿀 아 왜 개니 겁져 어허 하 뭐야 뭐야 어 아 아 아 아 나 오늘 근데 여기까지 하고 자야 돼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 아 나 근데 진짜 오래 했어 오늘 아 너무 늦었다 아 아 아 와 이거 너무 무섭잖아 근데 진짜로 뭐 그나마 안 무서운 걸 해서 했더니만 와 말이 안 돼 아 아 진짜 오늘 컷인이랑 같이 잠잔다 이런말 하지마 진짜 정색한다 진짜로 진짜 개 무섭다고 지금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나는 신나는 노래 한 곳 듣고 가야겠다 sano 아 widoc 아 아 걔가 개무 gema 너무 개묘다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아우 목 아파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머들 내리죠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 또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그렇음 상처가 더 나니까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날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시스티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다시 보기 남겨주세요 우울할 때 보고 싶어요 조나치로니 감사합니다 나 저조 받을 것 같아 다시 보기 남기면은 저조 받는 거 아냐? 어어어 무서워 동현이 맘 따라서 감사합니다 진한중 복업하니 맘 따라서 감사합니다 진한중 복업하니 맞아 진한중 복업하니 맞아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모니카님 11개월 9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기분 좋은 노래 들으니까 오늘 괜찮아진 거 같은데? 괜찮아진 거 같은데? 파란님 5개월 9도 감사합니다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of scenario 아 야 저주 좀 그만 내려 너무하다 너무하다 진짜로 게임 보다 살벌한 충신력 시방혜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에 진짜 저주를 그냥 그냥 마구마를 데려 봤네 임보님 감사합니다 아 나 정색하다 샀지 에바세바 아니냐 평생 소장가기인데 지우면 미구리들이 커시면서 나타납니다 미로마 냉순이 감사합니다 다시보기 지우면 구독 두 번 누를 거야 에파이 더윈의 만따라 감사합니다 띵호아 다음은 에파이 이제 방송 끄고 자러 갈 때 개무섭다 나 날 맘대로 지금 내 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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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어깨 무릎 봐 숨이 딱 막힐 것 같아 난 넌 나 넌 나 테스트 꾸링 감사합니다 공진하님 감사합니다. 공진하님 감사합니다. 아니 그래도 솔직히 오늘 볼만큼 봤잖아 무서워하는 거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얼마나 진짜 내가 얼마나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다 같이 재밌다고 다 같이 재밌다고 했잖아요 진짜 나 무서워하는 거 많이 엄청 봤잖아. 아유 진짜로 진짜 소산이 감사합니다. 기회되면 또 할게요. 약속. 성곤이 감사합니다. 아 진짜 하지 말라고. 아 진짜 다 생각 안 나고 그런 거 자기 전에. 공진하님 감사합니다. 공진하님 감사합니다. 에이 이거 나니까. 저니까 지금 이 정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. 지금 옆에 오직. 다른 사람들은. 도중 빤스런이지만 어쨌든 수고했어. 아 빤스런이 아니라 시간이 너무 늦었어 진짜로. 마스마스님 만따로 감사합니다. 띵오와. 감사합니다. 아 시간이 진짜 너무 늦었어. 그럼 두 소리 안으로 새롭더라고요. 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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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빤스로는 아니라니까 다들 고생하셨습니다